하하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저는 회의도 하고 먹고 놀고 그냥 활동을 좀 많이 하고 좀 공부 스트릿을 좀 날리는 그런 게 좀 좋았어요. 앞으로도 계속 다닐 거니까 이 문제는 잘 가르쳐주세요. 저에게 거꾸로 놀이터는 그냥 가족인 것 같아요. 지금은. 신발한 축소 파이팅!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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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